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이렇게 생긴 이상한 문자를 본 적이 없으신가요? 지금부터 단방향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단방향 암호화는 다른 말로는 해쉬라고도 부릅니다. 해쉬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. 식재료를 이런 믹서기 같은 걸 이용해서 한번 다지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죠? 어떤 데이터를 해쉬하면 그 데이터를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어스라는 단어를 샤256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64글자의 저러한 값이 됩니다. 이 값을 원래의 값인 어스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이것이 바로 해쉬예요. 우리가 해쉬를 이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수업은 입문 수업인 만큼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면 바로 무결성입니다. 어떠한 정보가 원본으로부터 훼손되었거나 또는 조작되지 않았는지를 파악하는데 해쉬만큼 유용한 수단이 없거든요. 해쉬를 사용하는 사례를 살펴봅시다.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MySQL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이거든요.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제가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을게요. 여러분은 실습할 필요는 없어요. 이렇게 제가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아주 많은 나쁜 사람들이 저 파일을 조작하려고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다운로드 받은 저 파일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? 또는 저 파일을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보냈어요. 그런데 그 사람 자체는 신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보내는 과정에서 제가 조작됐을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럼 어떻게 여기 있는 이 파일이 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과 같은지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? 바로 그 비밀이 여기 있는 MD5라고 적혀있는 저 값입니다. 여기 있는 MD5는 해시로 인해서 만들어진 값이에요. 즉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 MySQL을 배포하는 저 배포자가 MD5라고 하는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를 했더니 나온 이 값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적어놓은 거예요. 그리고 우리한테는 귀하가 다운로드 받은 또는 가지고 있는 파일에 MD5로 해시를 했을 때 그 결과 값이 여기 있는 이 값과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값과 같다면 두 개의 파일은 즉 이 웹사이트에 있는 파일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일은 동일한 파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.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. 자 그럼 우리 검색 한번 해볼까요? 해시 그 중에 우리는 MD5로 쓸 거니까 온라인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리고 뒤에다 파일을 넣어봅시다. 자 이렇게 하면 MD5 파일 책섬 온라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오거든요. 뭐 저랑 비슷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저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업로드를 시켜보겠습니다. 그러면 업로드가 끝나면 이 파일을 저 파일의 내용은 한 100메가 정도 되거든요. 걔를 MD5라고 하는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해시 값이 만들어집니다. 그럼 저기 있는 저 값과 MySQL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이 값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면 어때요?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러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저 파일이 이 사이트에서 배포하고 있는 파일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안심하고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자 어때요? 어떤 파일이 조작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는데 해시 알고리즘이 유용하겠죠. 그래서 이 해시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알고리즘들이 존재하는데요. 우리가 살펴봤던 MD5도 있고요. 샤1, 샤256, 샤512 기타 등등 다양한 해시 알고리즘들이 존재합니다. 자 그럼 우리 해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. 굉장히 다양한 사용방법이 있는데요.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무결성을 체크하는 거예요. 자 그 다음에 전자서명을 할 때도 이 해시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고요. 그리고 어떤 파일이 있을 때 그 파일의 식별자 파일의 이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식별자로서 그 파일에 대한 해시 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할 때도 해시라는 것이 사용이 되고요. 그리고 블록체인, 또 가상화폐, 비트코인 이런 곳에서 이 채굴을 할 때도 이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에 바로 이 해시가 사용이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해시 알고리즘 또는 단방향 암호화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. 정말 많은 곳에서 활용됩니다. 여러분 해시가 뭔지, 단방향 암호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. 끝!